안녕하세요 유이스트랜입니다 러브분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데뷔하고 세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저에게 축하 메시지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성함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 정말 깊숙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파파로 이렇게 빨리 제 사진을 생일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했어야 하는데 선물이 늦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항상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저희 10년, 20년, 30년까지 저희 생일 같이 보내도록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폴란드에 있답니다 폴란드 공연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서 많이 긴장이 되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빨리 한국 갈 테니까 우리 또 빨리 만나요 여러분들 사랑해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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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요